안녕하세요 네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중에 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말 사회에서는 회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런 기업이 아니라 유산 혹은 소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갖도록 하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짓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우수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우수와서 1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13장부터는 분배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복한 땅을 나누어 가질 때 바로 이 용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자주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13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 여우수와서 13장 14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 단어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부분 부분 조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서 1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레위 집하에게는 여우수와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루우벤 자손의 집하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갓 집하 곧 갓 자손들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리고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문하세 반집하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집하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리고 이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하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집하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는 우리 안목으로부터 비롯된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루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문하세 반집하가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 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집하 반이 어떻게 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민숙이 3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루우벤 자선과 갓자선이 가축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가축을 목축하기에 좋은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요단강의 동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었고요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가서 지금 정복을 하는 과정이고 그 정복에서 얻은 땅을 지금 이스라엘 집하들에게 분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 두 집하가 루우벤과 갓 집하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요단 동편은 강들이 많았습니다 아르묵강, 야뽑강, 아르논강, 그리고 세렉강 이런 강들이 많아서 물이 굉장히 풍부했고 그래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가축이 많은 이런 집하들에게는 딱 좋은 그러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요단 동편에서 우리가 땅을 분배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 곧 영적이고 좋은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숙이 32장에 보면 이 두 집하가 모세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십시오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너무 좋은 생각인데 요단 서편의 땅을 보니까 너무 좁고 거기에 살기 좋은 땅도 별로 없는데 너희들이 여기를 차지하면 그래도 나머지 땅이 있으니까 좀 뭔가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땅을 분배할 수 있겠어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모세는 이 요청을 듣고서 상당히 분노에 가까운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청은 굉장히 모세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그런 염려를 끼치는 그런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의 형제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지금 머물러 있어서 형제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너희들만 이기적으로 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가데스바네아에서 열하로 길만 올라가면 가난한 땅에 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이 고생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들을 책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요단 동편에서 머무는 조건이 우리가 그 형제들과 함께 이 요단 서편의 정복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굳은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요단 동편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실제로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허락하신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은 최선의 기업이라기보다는 허용한 그런 기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은 다음에 그들의 결말이 어땠을까요? 자자손손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역대상 5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그 아수로 왕 디그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이 요단 동편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 이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가 처음으로 아수로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이 디그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3세가 되겠습니다 이 디그랏 빌레셀 3세가 아수로 제국의 중웅을 이끈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가 약 빛이 730년경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그 지파들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우수화의 시기가 빛이 한 1400년경이었고 그들이 포로로도 끌려간 게 730년경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했지만 그들의 위치 자체가 이방 제국과 완전히 인접해 있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에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지금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서 인접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땅은 이방 민족이 보기에도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세의 침략에 노출되기 쉬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은 요단강이라는 지형적인 그런 보호막이 있었고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침에 대해서 안전했던 그런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죠 아브람이 이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난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롯과 같이 왔는데 그 아브람의 그런 재산 그런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이 점점 불어나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을 하자 아브람이 이렇게 제안하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갈라서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13장 말씀해 보면 롯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그렇게 목축하기 좋았던 소활 땅 지금에 보면은 사해 근처에 있는 그 소활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가난한 땅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롯은 그 좋은 땅 눈에 보기에 참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 요단 동편에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참 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죄인 가운데 고통하는 의인의 표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을 겨우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와 그의 두 딸만 겨우 생존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비극을 그가 겪게 된 것은 그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지금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한평생이라는 긴 기간을 놓고 보면 기간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에 한순간 한순간의 선택이 모아져서 우리의 한평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리는 선택은 내가 지금 판단하는 그 안목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안목은 우리의 눈은 욕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던 이 두지파 반의 안목 그리고 이 소할 땅을 선택했던 로세 안목 사실은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했을 거라면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그런 이득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재물의 풍족함을 지키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내렸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데 그거를 마다하기가 쉽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큰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목의 정욕은 그렇게 쉽게 물리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순간에 내리는 선택에 대해서 포장하는 데 선수들이고 자기 합리화의 달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합당한 그러한 선택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돈 앞에서 나약해지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나오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가 어떠한 재물관을 갖도록 말씀하시는지 그 교훈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나온 날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나의 오늘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열심히 돈 벌고 관리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지켜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성도님들은 혹시 이 안목에 따라서 안목이 이끄는 욕심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비참한 쓰라린 그런 후회를 경험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머릿속에 몇 가지 사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목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배를 발견하고 나서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던 그 사람의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은 곧 나의 이런 소유에 대한 나의 이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 루우벤과 곧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던 방법이 달랐고 레위지파에게 주신 그런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에게는 가족에 따라서 특정 지역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이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기업이 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어떤 이런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삶만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기업도 엄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기업을 주실지를 결정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얼마의 기업을 주시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지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11조를 드림으로써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들도 그 11조에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11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레비기 25장 말씀에 보면 6년을 경작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1년 동안 그 경작지를 경작하지 않도록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 가운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그들은 가난한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 안식년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보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가난한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나의 소유권이다, 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간만큼 산정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땅에서 얻어지는 그런 소유가, 그런 재물이, 그런 물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11조와 안식년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성경적으로 드리는 정기적인 헌금생활 그리고 예배 참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어떤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징벌을 우리에게 내리실 거다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장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성경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상태에서 나에게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런 장치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재물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도록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내가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사실 신앙도서는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재밌게 읽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도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행복이다 충분하다는 개념이 보수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마치 기회와 잠재력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반대로 했다가는 즉 더 많은 것을 향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계속 느꼈다가는 후회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내가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아플 때까지 먹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시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맛있는 식사보다도 구토할 때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논리를 비즈니스와 투자에 대입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산하거나 직장에서 번아웃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만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멈춘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를 주실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바올이 고백한 것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피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궁피배 처하는 것이 쉬울까요? 풍부에 처하는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렵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을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건한 부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의 만족을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목표를 바꿉니다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 그 돈이 나를 망가뜨린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요 이것을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게 마련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는 내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지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중간지대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재물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화하면 저를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중하게 여긴다면 반대 것을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경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재물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무리를 하기도 하고 금방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뭔가 모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소중한 친구나 가족을 배신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편법과 꼼수와 불법과 이런 것들도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이 돈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돈은 굉장히 위험하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돈이 위험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그 돈이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우리를 쉽게 이렇게 종으로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목숨줄을 쥐고 있어 너가 나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못 살아 너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네 생명이야 돈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보면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러면 뭐가 우리의 생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은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람의 존귀함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존귀함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많이 갖지 못했을지라도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풍부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더라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궁핍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비천한 자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에 지금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드리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기업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말씀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열두지파가 드리는 이 11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화재물이 레위지파가 성전에서 섬기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다는 그 의미가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나타날 거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늘에서 쌀과 소고기와 과일을 떨어뜨려 주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이 광야에서는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러면은 경작지를 분배받지 못한 레위지파는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방법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셨음을 실질적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우서 8장에 보면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선한 본을 들어서 사도바올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들이 섞여 있으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극심한 피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헌금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극심한 피팍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드림으로써 사도바올이 이 선교사약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약을 감당하는데 연보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에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지 않고는 그 다음의 연보는 따라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그런 원리가 이 오늘날의 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사약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이 아무 일이 일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거는 실질적인 일이고 현실적인 일입니다 이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그것을 채워야 한다 함께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그런 사람들은 많이 드림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원리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원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서청주 교회의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헌금에 있어서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헌금생활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보시고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우리가 함께 자랑스러워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내가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내가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내 생활 가운데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내가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장애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주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신가 나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색함을 물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생각하며 내가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려움이라는 장애물 아, 이것도 참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나눠주다 보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다 나눠주다 보면 내가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쓸 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비참해지고 부족해지고 뭔가 초라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참으로 은혜롭게도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정확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 서청족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더 가치있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돈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 시험대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판명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있는 이 돈은 나를 정말 망가뜨리는 그런 위험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축복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들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희에게 정말 믿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진 재물이 저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저희 마음가운데 굳게 의지하고 저희들의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희들이 드리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